안녕하세요. 판례공보험장비 판비안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공보험 인사 재건축 우사와 권리공 회수사건입니다. 선거는 2022년 8월 11일이고 사건별로는 2022-202498 선결입니다. 선거는 손해배당 청구선소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배당을 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사건 점포는 1977년에 사용승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5월 24일날 점포를 임차를 해서 있었는데 이 피고는 2019년 1월 15일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임차계약이 한 4달 정도 계약계에 남은 그 시점에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2월에 피고가 원고한테 재계약을 할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이죠. 2019년 3월 6일날에 뭐라고 하냐면 수년 내외 건축물을 신축을 기획 중이다. 어쨌든 5%를 증액을 할 건데 갱신 계약 시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사람이 재건축을 하고 이러면 새로운 구입자를 구할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걸 계약 안 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2019년 5월 10일날 이 사건 소유권을 제기함으로써 갱신인사 없음을 명확히 한 다음에 6월에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 임차계를 주선하거나 장부 제공한 바는 없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19년 7월 4일날 점포를 다시 36개월로 임대를 하고 철거 재건축 계획을 다른 임차인한테 재건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 착공권이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해당한다고 해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대려는 자유를 주선하더라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실제 주선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 뭐냐면 내구 연안 등 철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 이 사건의 77년의 사용성이 맞다고 했죠. 구체적 계획 없이 짧은 임대 가능 기난만을 확정적으로 제시 고수하는 경우 여기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수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죠. 신규 임차인의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이게 이제 신규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르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는 한은 이런 계획을 알릴다는 만으로는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정의 의사를 밝히는 게 보기 어렵고 갱신 요구 거절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심과 다르죠.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정보 제공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건물을 새로 매입을 하고 나서 신축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서 상가 임차인을 내보낸 방법으로 이렇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임대인의 확정 의사 표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게 이렇게 구체적인 재거축 계획을 내고 이러면 사실상 권리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차인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바닥의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집기에 관한 비용들을 받는 건데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업종을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인테리어를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권리금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상권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식당을 하던 상권이었는데 이 상권을 내가 무슨 이불가게를 한다. 상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상 권리금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보호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판례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판례가 이렇다는 거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임대인이 아 임대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명확하게 안 하면 적어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와서 실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 임대인이 아 이렇게는 절대 안된다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럴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 방향으로서 소립의 성공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 다 잘 기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